쿠팡에서 주문한 불갈리스가 어서 언박싱 합니다. 상자 열어보겠습니다. 내역물 한번 볼게요. 이속에 이렇게 또 얼음주머니를 하나 넣었네요. 남양유업 사과맛 불가리스 1개 용량은 150ml 이구요. 총 16개, 20,000원인데 12% 할인받아서 저는 17,480원에 구입했습니다.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저는 불가리스 섬을 이렇게 한 번씩 씻어서 냉장보관하고 먹는답니다. 고맙습니다.